메이풀 랜드의 삶 1일차 시작합니다. 빡빡이 머리를 하고 싶었던 먼치는 닉네임 먼선으로 시작합니다. 일쾌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캐스트 클리어 하나는 먼치는 망케 라는 채팅과 함께 진짜 망케인 줄 알았습니다. 33분만에 8레벨을 찍고 마법사로 전직합니다. 초보 마법사의 수련 퀘스트를 합니다. 세번째 수련까지 완료해 주었습니다. 헤네시스 펫히트 멤버십도 해주었습니다. 경험치를 만져주더군요. 파티 사냥을 하기 위해서 파티연을 찾기 위해 섭취나는 시간이 정말 길더군요. 파티 초대받자마자 이레라를 시전당했습니다. 그는 내진도였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분 논다고 이르다가 인기도 마이너스를 당했습니다. 그는 기존 뚱마였습니다. 헤네시스에서 1시간 사냥한 먼치는 15렙을 찍고 추락주의를 가서 사냥했습니다. 추락주의에서 1시간 30분 사냥하고 20렙 찍고 개미굴로 도착합니다. 총합 6시간 1부터 26레벨로 마무리를 합니다. 메이플 랜드의 삶 이넬차 마무리 놓치고 6시간 30분 사냥했고 역시대의 삶 이넬차가 10분 사냥을 축하려합니다. 5분 사냥이 나는 간을 지지지 않고 10분 사냥하던 것입니다. 이 중렙은 12분 사냥을 축하려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